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? 가장?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요? 아보카도 국물 있는 요리 소스 아 사실 다 정답이긴 해 이거 다 1점씩 주겠어 다 정답이에요 소수하시네요 소수를 다 싫어하시네요 네 웬만한 소스입니다 그냥 케찹도 안 뿌려먹고 뭐도 안 뿌려먹고 뭐도 안 뿌려먹고 진짜 인생 싱겁게 산다 그니까 말이야 혹시 마이너스 1점 아니